아, 근데 부가 엄청 크다 부모님 드리라고 줬어. 아유 간 거지 나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겨라. 저는 사실 명절에 늘 시댁에 가니까 저희 부모님은 딸 둔 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봉입니다. 제가 집에서 사용했던 건데 자주 안 써 가지고 아빠를 줬거든요. 근데 아빠도 이거 무겁다고 필요 없대요. 그래서 여기 장박지에서 사용을 할 건데 컨디셔너만 사용을 했었어요. 이것만 사용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오일까지 같이 사봤습니다. 그래서 오일하고 컨디셔너를 각각 발라줄 거예요. 일단은 오일을 먼저 발라 주겠습니다. 요 브러쉬는 세트로 같이 팔더라고요. 잘 말려줍니다. 제가 아기 때문에 좀 더 잡은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아빠를 가져다 주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아빠를 가져다 주신 것 같아요. 고구마도 이따 꺼내서 껌 묵은 거 있을까? 이건 왜 이렇게 볼래? 단바 가장 됐습니다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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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왔어요 흙을 털어서 좀 씻어왔고 양파 원래 양파가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 저는 그냥 좀 늦게 여 있으니까 달달하고 시원하겠다 그 정도 얘도 다음 제일 중요한 배추 배추가 꽤 커서 배추를 넣어주세요 버너를 준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냄비를 준비하고요 배추를 넣어주세요 좀 단단해 보이는 배추도 같이 넣어버릴게요 미소된장 미소된장이 어울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우리 일반 된장찌개 양념으로 할게요 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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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를 된장찌개 된장찌개 으음 시원해 전장찌개 조금만 미션이 퍼스블 미션이 퍼스블 마셔봤어, 엄마? 아, 맛이 어떻다고? 맛있어. 와, 이거 맛있네. 아니, 근데 맛은 진짜 괜찮지? 응. 재료가 좋아서 그래. 그래, 이거 다 완전히 유기농이다. 바닷바람 맞고 녹았다, 얼었다 그러면 달아 먹는 것이다. 와, 딸이 끓여준 된장국 처음 먹어본 것 같아. 태어나서. 아, 맞아. 대박이네. 가능해. 뷰가 엄청 좋아. 아, 맞아. 걱정, 걱정, 걱정. 절반쯤은 딱 3분에 2일 잘라내면 서서가. 거기서 너무 할까? 거기서 너무 할까? 아빠, 국물 더 줄까? 아, OK. 그 다음엔, 이렇게 맛있어. 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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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전녹용 선물 드리려고요 명절 선물입니다 서프라이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내드렸었잖아요 네 너무 잘 드시고 있어서 이번에 또 두번째 그리고 다시 해야된다 자 따란 아버지 선물이야 그때 잘 먹어서 내가 하나를 더 가지고 왔어 구전녹이야 응 그거 진짜 좋더라 그래 임영웅이 내가 한다고 자랑했잖아 그래 몸이 그냥 우끈우끈 막 열이 나고 이거 먹어 놓을게 좋더만 따끈따끈하게 해서 먹으면 더 좋아 그치? 몸이 그냥 싹 굴려 친구 그놈한테도 내가 전화했다 이거? 감기 걸려갖고 갈락갈락하고 맨날 몸상 감기 걸려갖고 진짜 구전녹용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비싼 돈 내 돈 주고 사줬잖아 돈도 없는거지 고맙다 야 잘 먹을란다 근데 이번에는 응 부모님 드리라고 줬어 아니 깐거지 나리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겨라 안 먹게 내가 이거 이제 타와볼게 한잔씩 타드리겠습니다 컵에다가 그런거 타면서도 손이 덜덜 떨리면 어떻게 된다냐 주댕이가 안 벌려졌는데? 아 괜찮으네? 응 됐어 잘 되지? 아 2023년에도 건강을 위하여 자 위하여 딸이 좀 보약 묵고 매년에도 튼튼한 일 열심히 하세 위하여 골병 질 때까지 열심히 한 번 해보세요 건강히 건강히 살아야지 아 이거 먹은디 이거는 그런 베란다에다 그냥 냅두면 되나? 신문제에 싸놔 이거 냉장고에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냉장고에 놔두지 말고 베란다에다 여러분 밖에 엄청 더워요 해가 지금 막 찌고 있어가지고 덥습니다 좀 정리를 할게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그때 엄마 아빠가 둘 다 아플 때 이걸 보내드렸었거든요 아빠가 되게 잘 드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명절 맞이해서 부모님 선물 드리라고 구전 노동에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한달음에 사실 달려왔어요 여기 맨날 저는 이제 약간 저희 엄마 아빠 눈에는 제가 백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불쌍한 큰 딸내미 딸내미 큰 딸내미 이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광고 찍으면서 드렸더니 이제 더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곧 명절이기도 하니까 이것만 드리면 좀 섭섭하기도 하니까 제가 광고비에서 일부는 우리 아버지 용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열포짜리 패키지도 또 보내주셔서 이건 제가 먹을 거예요 씻어서 또 말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디셔너 발라놓을게요 원래 컨디셔너 흘리면서 칙칙거리고 먹는 거예요 아빠는 뭘 하도 동다리 나물 많이 넣으니까 엄마는 낭만이 없어서 어쩔을까 아이고 추운데 우진 낭만인가 하긴 춥다고 엄마 목도리도 지금 뺏어가지고 저놈 낭만에 대하여 아이고 맥주가 달달? 응 월등하게 주기가 생긴 우리 쪽에서만 먹으면 된게 응 주기 맛있게 아버지는 술을 뭘로 드세요? 우리 집게 안 갖고 왔네요 응 내 집게 소금도 그렇냐? 다 될까? 아니 비 안 해도 돼? 안 춥지? 아까보다 다 다 다 다 다 차가워가지고 응 나름 진지하게 뭘 설명하고 있을 때 나왔구만 남은 건 얹어도 살아나갔어 어우 불 좋네 싹 기름만 나오면 깨끗해지면 거기서 우개새면은 별금이 좀 그러지 분위기 자체가 불을 피해서 여기서 가전파티 쪽으로 이런 식으로 딱 꼬어 먹으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디 저 대교에 올라갖고 그거 놔두고 전기 끌고 후라팬에다 꾼 것 같잖아 좀 그러지 몸배우 꽂아 꽂아 왼쪽 럽 콩 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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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단 전기 매트를 켰고 이 날로 들어야 돼요. 지금 6시 15분입니다. 한 5시쯤 밀어놔가지고 밥바람 수다 떨다가 나왔어요. 아유 좋다. 여기 완전 제 아지트라 바로 넘어오고 싶고 그래요. 여기서 빨리 유자차 끓여 먹고 싶고 날로도 있으니까 엄청 따뜻하잖아요. 어제 설거지 다 해온 애들은 일단은 여기다가 담아둬요. 이게 무슨 양파망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유자차 한 잔 끓여 먹으려고 농장에서 가지고 왔어요. 아빠가 아니 이렇게 세간사리를 다 여기서 가져다 갔으면 너 무슨 그릇이 캠핑이냐 무슨 나한테 아유 뭐 항상 여유있게 들고 다니다가 여기에 좀만 이렇게 뒀더니 뭐 시기가 다 잘 음냐 이렇게 음냐 돈 벌면서 좋은 거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번에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냥 진짜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서 또 부모님은 또 자식이 그렇게 좋은 걸로 생생내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패키지가 진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는 볼 때마다 오 예쁘지 않아요? 저 지난번에는 그 30포 들어있는 박스만 봤는데 열포 들어있는 박스도 너무 귀여워요. 제가 그때 이거 마시면서 아 이게 단맛이 난다 이러면서 어 벌꿀이 들어있었네 이랬는데 되게 좋은 국산 아카시아 벌꿀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제 광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담당자님이 알려주셨어요. 좋은 원료들이 다 국산으로 들어있어요. 진짜 너무 좋아. 근데 녹용은 사실 제일 유명한 게 있거든요. 러시아산 아바이스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국산 원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명절에 늘 시댁에 가니까 저희 부모님은 딸 둔 죄 늘 명절에 외롭게 계시거든요. 저는 또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또 명절에 당직이 있거나 이런 때는 못 와요. 또 시간을 내서 다른 날 이렇게 오곤 해야 되는데 그 날에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날에 만약에 못 오면은 그 당시 되게 험어하고 외롭단 말이야. 내 마음이 항상 좀 무겁고 아프고 신경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 전에 와가지고 어쨌든 인사하고 선물 드리는 거지만 잘 왔다 싶어요. 고맙소 고맙소 사랑하오 어제 어디선가 그 노래를 들어가지고 아침마다 아 거기서 그 노래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는 방송해야겠어. 어쩜 내가 원하는 말을 그렇게 콕콕 다 해줬을까요. 대박이죠. 여러분 지금은 광고 타임입니다. 제가 구전녹영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혜택을 드리면 좋잖아요. 구전녹영이 지난번과 똑같이 다봉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20%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 입력란에 다봉을 입력해야만 할인쿠폰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에다가 남겨 놓을게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인터넷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의하실 수 있도록 이 전화번호도 함께 남겨 놓을 테니까 그쪽에다가 문자 남겨주시면 할인받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하고 항상 죄송하고 또 감사한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렸지만 여러분도 또 생각나는 감사한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타임 끝! 광고타임 끝! 안 뜨겁네? 맛있다 따뜻한 주저차를 6시에 먹으니까 맛있네 저 약간 코가 맹맹한게 감기가 걸릴랑 말랑하는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엄청 멀쩡하다 괜찮다 막 이랬는데 코가 지금 약간 막혔죠 괜찮아 하고나서 옷 다섯개 안입고 그냥 막 괜찮다고 돌아다니니까 그때 팍 걸리는 것 같아요 방심은 금물이오 아프면 오래간게 여러분 아프지 말아요 해 뜰 때랑 해 질 때가 진짜 또 예쁘거든요 뷰가 그래서 지금 해 뜨기를 기다리는데 안 떴어 흐려서 오늘은 안보여요 오늘은 안보여요 오늘 온도가 좀 났나봐요 여기가 서리가 내린 데가 얼었어 아 그쪽으로 나와야 되니 애들 짱입니다 아 저리나 가야되나 내가 이리 나오면 다 나오려나 골고루 샤러블러 샤러블러 집에 나옵니다 여러분 해가 떴는데 빨갛게 어제처럼 예쁘게 안 뜨네요 지금 김밥 데워 왔고 커피 한잔 먹어요 엄마가 저 일어났냐고 아침에 김밥은 달걀 입혀서 기름 조금만 하고 약한 불에서 먹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빠가 배고픈 도야지 이미 딱딱한 김밥에 치우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드립배 이거 이제 라스트원이에요 으 으 아 이송으로 들어가고 싶다 커피 냄새 진짜 좋죠 아 물 끓으려면 한참 이어 으 으 으 으 으 어제 마신 커피 보다 예가 커피 입자가 조금 더 고운 거 같아요 으 으 드론 충전기가 다 집에 있어 가지고 있는 배터리로 한번 뛰어보니까 간당간당해서 멀리까지도 못하고 요 주변만 좀 해봤네요 아 나 그래서 아침에 요거 한잔 하겠습니다 예쁘죠 나 말고 디자인 으흠 으흠 2 1 2 3 2 2 2 3 2 2 아 2 2 2 2 2 2 2 2 1 2 2 다음은 여기부터, 그 다음에 쫄깃해. 맞아. 나 지금 여기서 약간 감기 든 것처럼 코가 맹맹해. 여기 따뜻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벗고 다니니까 그런가봐. 그래가지고. 아빠 옷 많이 넣은데도. 고맙습니다. 잘 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응. 잘 살았냐? 먼 감기가 나. 그냥 바탕에서 일도 못하겄네. 골골골해 야. 이야. 야 너 그 뭐. 보약이나 한지 벗어봐라. 나 우리 딸이. 그 뭐. 그 뭐. 뭐 동경입니다. 그것을. 줬는데. 그거 먹고 나도서부터는 올해는 감기도 안오더라. 너 한번 먹어볼래? 내가 그거 알아봐줄게. 구전. 구전 녹용인가? 응. 구전 녹용. 그거 한번 먹어봐. 나 그거야. 그래. 들어가. 고마워. 고마워. 와. 나 이거 홍보비 드려야겠어요. 아 홍보비 줘야지. 홍보비 줘야지 홍보비. 한국 없음이야. 정부쪽으로 드려야겠어요.